여정현의 10개국어 동시의 배우기 6번째 이야기 얼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오늘은 여정현의 10개국어 동시강의 6번째 이하로 이것은 얼마입니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억 명이 사용하는 중국어로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또사첸이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또샤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또사첸 두번째로 4억 명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로는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quanto cuesta 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quanto cuesta 세번째로 3억 명이 사용하는 영어로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how much does it cost 라고 말합니다. 보통 줄여서 how much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how much does it cost 그리고 네번째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힌디어로는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이스카담 키뜨나헤라고 말합니다. 이스카는 이것이고 담은 가격 얼마입니까는 키뜨나입니다. 보통 이것은 몇 루피아입니까는 담 키뜨나 루피아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억 명이 사용하는 포투갈어로는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quanto cuesta isu 라고 말합니다. 네 포투갈어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오는 우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리오데 자네이루가 아니고 히우지 자네히우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quanto cuesta isu 여섯번째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도네시아어로는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브라빠 비아야나입니다. 자 브라빠는 얼마라는 뜻이죠. 브라빠 비아야나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인도네시아어로 표현이 됩니다.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러시아어로는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스코카에다 스토이트가 됩니다. 스코카는 얼마라는 뜻이죠. 그리고 줄여서 그냥 스코카스토이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스코카에다 스토이트 그리고 500만 명이 사용하는 슬로바키아어는 러시아와 비슷해서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어는 꼴꼬또스토이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꼴꼬또스토이 그리고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아레와 이쿠라 데스카라고 말합니다. 보통 줄여서 그냥 이쿠라 데스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레와 이쿠라 데스카 그리고 9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로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공비양사 굿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공비양사 굿 그리고 8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독일어로 이것은 얼마입니까는 비필 고스탯 에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비필 고스탯 에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천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이탈리아어로는 이탈리아어는 유럽 문명의 기초로 여러 유럽 언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은 얼마예요 를 주요한 10개 국어로 살펴보았습니다. 다국어 학습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